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분은 상관없고 국가, 민족, 인종,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급 내딛는 발자국들 뒤돌아 보았더니 한때는 기뻐했고 행복했던 발자국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그 순간은 짧고 긴 시간 속에 슬픔과 실패와 좌절의 아픈 기억 속에 있는 발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난 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가정생활도 오늘 시간에 어쩌면 사업을 실패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이제는 소식조차 없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인생에 실패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실패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사도 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바나바란 사람과 사우리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세우라고 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우란 훗날에 그 유명한 바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 본래는 사우리였습니다 훗날에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불러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사도 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행전 13장 13절에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함께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에로살림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 갔다가 중도에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하는 이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사도 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에로살림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과 함께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그는 오늘 사도 행전 13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박해를 봤습니다 이 박해라는 말은 심한 곤욕을 치룹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쫓겼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에로살림에서 밤빌리아로 갈 때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선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주님의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33세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마음은 불타는 뜨거운 열정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오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등전 1장 8절에는 마지막 떠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오늘 바나바 바울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냐면 에루살렘에서 밤빌리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밤빌리아 이 먼 곳까지 와서 다시 그런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 요한이 누구이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맷집 건너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 바로 이 사람은 원래 마가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이 마가의 뜻은 어젯판자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오입니다 히브리오는 요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하의 사랑하시는 자 이 뜻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이 사건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대다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게 된 그 동기에 관해서는 지역 환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도리아 3부족이 있었습니다 도리아라는 3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본 데에서 한 부족인 밤빌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 밤빌리아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은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이 밤빌리아 지역은 밤빌리아 버가라고 말하거나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밤빌리아 사람들은 어떤 출신이냐면 해적 출신들입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배가 이 지역을 통과하거나 항해할 때 그 배를 섭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을 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밤빌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적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열족들입니다 토창민들과 헬라인들이 결합을 해서 여기서 수많은 혼열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에는 거의 혼열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들입니다 이곳에 바나바와 바오리 그리고 마가유한이 그곳에 갔을 때 마가유한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성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아니면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성교 할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길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 막저어 느끼는 이 사람은 밤빌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눈에 살기를 가지고 죽일 것 같이 오늘 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섬뜩한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유한은 여기서 자칫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낀 것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비세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세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엄청난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비세디아라는 이곳은 이 이름은 지명은 어떤 지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맥을 말합니다 험준한 산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왔던 이 밤빌리아 이 지역은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우스 투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세디아 이 산을 정복하는 데에 엄청난 험준하고 산악이 악한 그런 산악이었습니다 낭떠러지가 사방에 이 송곳같이 그리고 칼날같이 절벽들이 수없이 솟아있는 이곳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을 넘어서 비세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합니다 마가 요한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으로 왔을까 그런데 그가 직접 목적은 하지 않았어도 오늘 사도행정 13장과 50절 말씀을 보면 겨우 비세디아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박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쫓겼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마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이곳에 와서 자식하면 죽을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선교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나보자가 됩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을 봅니다 목적은 대단히 선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무식한 열정 가지고 주님이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밤빌리아 버가 같은 비세디아 안디옥 같은 이런 큰 장벽이 무시무시한 내게 앞에 가로막힌 전북 칼 끝이 나를 향해 있는 이런 위기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결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크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자리든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일을 하다가 주님이 일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일은 열심히 주님 일을 했는데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억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에 이 사역은 중단하게 됩니다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발로 가도 차버립니다 내게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돈 써가면서 내 몸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서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마가 요한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에 실패해 버립니다 직분을 받아놓고도 중도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출석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별별 정보를 다 우리는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독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내용을 듣습니다 11절을 안 들여도 된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들여도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교회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항상 내 귀에 주여 긍정적인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사방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마치 밤빌리아에 갔던 요한에게 그는 완전히 사방이 자신을 죽이려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사방에서 나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질병 이 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 몸에 언제 질병이 들어옵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반대시 질병은 침투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석의 4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벤을 가르쳐 놓은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립니다 넷째가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첫째가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는데 뒤로 밀려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아 선자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침에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도 저녁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좌우로 흔들리기를 시간 시간마다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실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위강이 초등하도다 만원 이 만원이 무엇입니까? 김입사는 기도를 많이 한다마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좋다마는 행함이 없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 만원, 만원, 만원 이 만원이란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엘리아도 실패했습니다 또 루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 왜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섞이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과 섞여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섞여 앉았던 그에게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실패자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마가이완 실패한 사람인데 바나바와 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리고 비스데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또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그러면 한 지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스데아 안디옥이 있고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두 지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교를 이제 다시 떠나려고 준비를 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하는 말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성교를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이 밤빌리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이 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하실 말씀은 심히 다투어 갈라서 버립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출발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다시 데려가면 또 그런 짓을 할 테니 데려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과 친척입니다 생질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데려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허락질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져서 다시는 같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64년 로마에서 그는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에 바로 딘부대 후소 4장 6절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의 피투성애가 되어서 이 사람은 갇혀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게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딘부대 후소 4장 6절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는 이 사람은 이 땅을 떠난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그가 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딘부대 후소 4장 10절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이 바울이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러고 그는 역사에 보게 되면 감옥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은 정성스럽게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는 임종을 앞둔 바울을 정성껏 그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중요한 인물일까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너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불러라 그리고 다시 세워라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다락방에서 베푸십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던 그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장소, 집회장소, 기도장소로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을 오픈시켜놓았습니다 다 열어놨습니다 그 집은 개인 가정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만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으로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는 너무 자신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다시 불러주셔서 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 마지막 일생은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실패자,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패했다고 낙심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언제 기회입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원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습니다 늘 그 기회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난 날의 모든 실패했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나는 준비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지난 날의 실패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찾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한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베소스 1장 사절을 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악재입니다 그러나 이 악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운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우린 환란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윈더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아질수록 윈더서핑은 더 높이 높이 그들은 윈더서핑을 즐깁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축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환경에 잡히지 말고 우린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세상을 힘있게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살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